청설모가 막 올라가네. 보여요? 보여요? 청설모가 막 올라가네. 지도 출연하겠다고 이쪽으로 와주고 있어요. 지금. 아니, 잠깐만. 우리나라 청설모는 저렇게 조그마하니 쥐보다 크잖아? 미국 청설모는 저거 두배야. 그래갖고 징그러워.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색깔이 파랗니 이쁜 청설모들이 있잖아. 그야말로 청설모야. 그런데 또 이거 갖고 왔어. 귤 지금 조그만데 맛있어요. 토피어리어가 뭐야? 요렇게, 요렇게 길이 또 나있고. 식물, 식재재. 여기는 내부 출입금제네. 뱀, 벌 그런게 해충이. 여기는 복통이 있다네. 뱀, 벌. 뱀 봤어 그동안? 응? 뱀 봤다고 여자들이 쓰더라. 응. 있겠어. 아, 이런데 뱀이 없으면 되겠어. 아, 있겠지. 조심만 하면 되지. 응. 이제 바로 여기, 저기에서. 자, 갑니다. 좋습니다. 자, 한번 더. 들어오는 길이 다 이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, 하늘을 이렇게 봅니다. 아, 이거야. 감사합니다.